자 그럼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저렇게 보이는 이 울타리 보이시나요? 이 울타리는 나무를 직접 자 잘라서 접착제와 양면 테이브를 만든 거예요. 밑에는 오드라기 깔려 있고요. 울타리예요. 직접 나무를 잘라서 만든 울타리. 파라톨이에요. 옷 천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 밑에는 나무젓가락 아시죠? 나무젓가락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나무젓가락으로 만든 거. 이게 빨대로 만든 의자예요. 자 그 의자 어때요? 예쁘죠? 그 의자 이렇게 빨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상자로 만든 거예요. 상자로. 니스칠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걸 투명 매니큐어. 투명 매니큐어로 만든 거고요. 포도 보이시나요? 포도.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노콘으로 이렇게 덜덜덜덜을 감아가지고요. 하다 이게 박아오니처럼 보이죠? 여기 데이킨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모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상자분이 열려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상자분도 일일이 만들었고요. 일일이 이것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성전 안에서 과일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어때요? 이것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안에 들어가 볼까요? 안에 들어가도 처음에는 과일이 많네요. 과일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러나 좋은 거울이네요. 더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도 분이 있는데. 와 여기는 브로콜이 나무가 있네요. 저게 뭐가 있죠? 저게 뭐가 있을까요? 저예요 저예요. 제가 저기서 그네를 타고 있어요. 아빠예요 어때요?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네를 아주 잘 타지요. 정말 잘 타네요. 아이고. 빨리 뚜껑이에요. 자 나무 젓가락. 이수시개. 이수시개로 만든 저예요. 어때요? 귀여워요? 자 다시 그네를 태울게요. 그래서 그네를까지 이렇게 해서 예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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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